진짜 공주가 되는 시간 공주학교 2017 공주학교 공주파티 행운의 주인공은 홍현진 공주님! 축하드려요! 네, 기준이 완료됐어요 어떤 공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나 공주가 되고 싶어요 정말 좋아하는 이나 공주는 공주는 받았을 때 소년처럼 혜택 받으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아요 오, 좋았어요! 완전 좋겠다! 여기 친구들 다 오고 싶었을 텐데 우리 한준이가 오늘 주인공이 됐네! 자, 여기 탈의실 가서 우리 공주 갈아입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한준이 여기? 똑똑똑 들어가 보세요 신나고 올게요 뿅! 이제 화장하러 갈 거예요 고고! 화장하고 머리하러 갑시다 자, 고고! 자, 고고! 짠! 난준이 기분 어때요? 좋아요! 화장이랑 메이크업 하고 싶어요 예쁜 공주로 변신해봐요 어떤 공주 머리 하고싶어? 엘사! 엘사 공주 머리! 엘사는 안에서 고쳐요 먼저 온 공주님들이 예쁘게 공주님으로 변신하고 있네요 현진 공주도 엘사 머리로 변신해볼까요? 겨우가 위험한 곳을 해봅시다 엘사는 안에서 고정기와 함께 동영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엘사는 안에서 고정기와 함께 운이 있었습니다 엘사는 안에서 고정기와 함께 운이 있었습니다 엘사는 안에서 고정기와 함께하는 곳에 전해야됴 오우 예뻐라 우리 찌일이 너무 예쁘다 우와 하준이 맘에 들어요 우와 공주를 변신 너무 예쁘다 디즈니 프린세스 공주님들처럼 외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따깍 따깍 기념 촬영을 해요 이름이 뭐예요? 디즈니 프린세스 아카데미 참가 확인을 하고 수료증에 나올 예쁜 내역에 촬영해요 공주 파티가 시작되기 전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렸어요 이번 행사에는 레고가 함께했네요 뷰르 낸 앞에서 오는 일로 뷰르의 육둥이 뷰르의 소땅 뷰르의 쭉 뷰르의 Bryant 뷰르의 기상 뷰르의 핀에 뷰르의 빨로를 만들기 전화 뷰르의 뒤를 미리 뷰르의 핀에 garnered 뷰르의 스피블를 찾는 매우 뷰르의 신분 뷰르가 names 뷰르의 신분 뷰류를 이어 뷰르의 신분 뷰르의 신분 뷰르의 신분 뷰르의 신분 파티를 하기 전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그럼 이제 진짜 공주 파티를 즐기러 가볼까요? 2017 디즈니 프린세스 아카데미에서는 아발론의 왕국의 엘레나 주제곡에 맞춰 용기있게 악기 연주하기 redesЫ rough 엘레나 사jut 하나 추진 cough 받아 이고 oder! 넎 넎 넎 넎 넎 넎 넎 넎! affordin ni 넎 넎 넎 his בע 넇 넎 넷 넣 넎! 미녀와 여수 배공주처럼 상대를 배려하며 엄마 아빠와 왈츠 배우기 있어요 왕자님 있어요 현진이 왕자님 어딨어요 오!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어깨는 일삼거리는 거 같고 잠시 말고, 단단하게, 하위 자 이제 오세요 어깨는 하위 자 네, 우리 같이 말하면서 볼까요? 활짝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안쪽도 똑같이 그냥 옆으로 좀 쭉 펴서요. 드레스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살포시 얹어주세요. 네. 자, 얼굴을 다시 사랑스러우면서 스마일. 사랑스러우면서 스마일. 드레스 위에 살포시 얹어주세요. 여기가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수업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우리 한진이 처음에 어떤 수업 받았어요? 처음 음악 악기 수업 두번째로는 춤추는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니와이아스의 왈츠 왈츠 추는거 어땠어요? 엄마한테 사랑해요 엄마도 해보세요 엄마 엄마 사랑해요 우리 왈츠 춰던 동작 기억나? 한번 해봐 어떤거 있었지? 진짜 멋지다 진짜 공주의 상징 꽃하관 만들기에도 도전해요 이거 뭐야? 사진에 거 뭐야? 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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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름 뭐야? 아이쿠 아이쿠 딴게 맡아볼게요 아이쿠 아이쿠 빨간색 스티커 붙인 자리 오우 잘한다 우리 한진공주님 맞아요 어제 잡아당겼어요 여기다가 돌돌 감아보세요 긴거 돌돌 감아보세요 긴거 돌돌 감아보세요 돌돌 감기가 너무 어렵지 우와 너무 예쁘다 우리 한진이 우와 진짜 예쁘다 어떤 공주가 된거 같아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지금부터 수료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진정아 공주가 되는 현진공주님 너무 축하해요 진정아 공주가 된 기분이 어때요? 진짜 좋아요 좋아요 어떤 공주가 되고싶어요? 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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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 엘타 공주가 되고싶어요? 디즈니 프린세스 아카데미 좋아요 디즈니 프린세스 아카데미 공주파티를 통해 외면의 아름다움뿐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도 갖춘 진정한 공주들에게만 주어지는 수료증 드디어 우리 한진공주가 공주학교 수료증을 받게 되었어요 진짜 공주가 된 현진공주 진심으로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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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공주님 축하드려요 우와 디즈니가 인정한 진정한 프린세스가 되었어요 우와 읽어볼까요? 2017 디즈니 프린세스 아카데미 우리 어린이는 2017년 과연 두번째 공주학교 공주파티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공주님들 어서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주학교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진정한 공주님 기분이 어때요? 감사합니다 공주님 좋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ir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